안녕하세요. 한국학중학연구원 김바루입니다. 저는 XML의 개념과 설계에 대해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XML의 기본 개념과 등장 배경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ML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 가독형 데이터, 머신 리더블 데이터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 가독형 데이터는 인간이 아닌 예 혹은 컴퓨터가 보다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이 보다 잘 읽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인간 가독형 데이터, 휴먼 리더블 데이터라고 명명합니다. 인간 가독형 데이터의 대표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PDF, HWP, DOC와 같은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PDF 혹은 HWP 파일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PDF 혹은 HWP 파일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일까요? 예를 들어서 PDF 혹은 HWP에서 이순신을 검색하면 충무공을 찾을 수 있나요? 인간 가독형 데이터에서는 이순신을 검색하면 어디까지나 이순신만 검색이 됩니다. 충무공은 결코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곧 충무공이고 충무공은 곧 이순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순신과 충무공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인에게 이순신에 대한 정보를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충무공에 관한 정보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 가독형 데이터에서는 컴퓨터가 이순신과 충무공을 같이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컴퓨터는 똑같은 문자만 혹은 캐릭터만 찾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라고 검색하면 정확하게 같은 문자인 이순신만 찾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가독형 데이터에서 컴퓨터는 동일한 문자라는 기준만으로 정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구글, 네이버 등 다양한 검색 서비스에서 이순신을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로 이순신 뿐만이 아니라 충무공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인간 가독형 데이터에서는 컴퓨터에게 서로 다른 문자값을 가진 이순신과 충무공이 같은 인물을 지칭한다고 알려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구글과 같은 서비스에서는 이순신과 충무공이 동일한 정보 혹은 기계가 깊은 정보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순신을 찾을 때 충무공도 같이 찾아준 것이죠. 이렇게 컴퓨터가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기계가 독형 데이터로는 대표적으로 관계형 모델, 릴레이션 모델, 마컷 모델, 레이블드 모델, 시멘틱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에게 인간의 진리 혹은 사유를 알려줍니다. 마컷 모델의 대표는 XML, Extendable Markup Language입니다. XML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Markup 언어 표준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태그를 정의하여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XML은 원문을 보존하며 동시에 추가적인 정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조성항조실로 문학작품 등의 입문 데이터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대표는 RDB,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DB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구조하여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각 테이블은 행, 혹은 레코드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열, 속성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구성되며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RDB는 은행, 기업 등에서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웹 서비스에 필수적입니다. 입문학에서는 공구서나 사정과 같이 원문의 정보를 재조직화한 입문 데이터를 만들 때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이블드 모델은 딥러닝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레이블드 데이터는 기계 학습 모델, 택기, 지도 학습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되는 핵심 데이터 형식입니다. 입력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입력 데이터와 여기에 대응하는 정답 레이블이 쌍으로 구성됩니다. 모델은 이러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레이블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레이블드 데이터는 입문학의 사유를 입러닝을 통해서 모델로 구축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많지만 아직 입문학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멘틱 모델의 대표는 RDF입니다. RDF는 데이터를 주어, 수러, 목적의 트리플 형태로 표현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러한 트리플의 집합은 그래프 형태의 지식 그래프를 구성하며 데이터의 의미론적 연결을 통해 정보 검색, 추론, 통합 등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멘틱 데이터 모델은 생성 AI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정보를 출력하는 소위 말하는 Hallucination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RAG 기술의 핵심입니다. 입문학의 사유와 지식을 디지털 세계에 투영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만 아직은 실험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들 중에서 원문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입문학자의 사유와 지식을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는 XML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L은 일종의 디지털에서 구현한 형광펜 칠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형광펜을 칠할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 부가적인 설명을 적어놓기도 할 것입니다. XML은 컴퓨터에게 중요한 부분과 부가적인 설명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외나라 수군과 싸웠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시험공부를 하신다면 이순신과 한산도를 형광펜으로 칠하여 기억해 둘 것입니다. 빨간펜 찍찍 아시겠죠? XML에서는 형광펜 칠을 해야 하는 곳 앞뒤로 마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마크업을 하는 방법은 시작 부분에 시작 태그라고 하는 여는 홀 화살 가로를 적고 종료 태그 끝나는 부분에 종료 태그를 똑같이 적어주는데 추가적으로 빗금 슬래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딱 이 형태를 통해서 마크업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순신이 인명요소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의 빨간색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강한집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을 지칭한 부분입니다. 읽기 어려우시죠? 네, 그냥 한자입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충무, 승정원일기에서는 이순신, 강한집에서는 홍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자여서 읽기 어려우시죠? 컴퓨터도 역시 똑같습니다. 만약 한자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무엇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울 거고 컴퓨터도 역시 한자를 온전히 모르는 여러분과 비슷하게 검은 것은 문자고 하얀 것은 아탕일 뿐입니다. 컴퓨터에게 충무는 충무인가 보다, 이순신은 이순신인가 보다 라고 할 뿐이죠. 컴퓨터에게 이순신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충무, 그리고 승정원일기의 이순신, 강한집의 통재를 보이는 것과 같이 인물로 마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충무와 이순신과 통재가 인물이라고 컴퓨터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컴퓨터는 아직도 충무공, 이순신 자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지 충무, 이순신, 통재가 인물이라고 할 뿐이죠. 그 인물이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충무나 이순신을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한자를 못 읽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충무라고 한 순간 충무공을 자존적으로 떠올리셨을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도 자연스럽게 연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런 추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컴퓨터에게는 모든 것을 명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사실 이순신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부화 중에는 무의공, 이순신이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두 분 모두 이순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20명이 넘는 교실에서 공명, 이순신을 마주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큰 김철수, 작은 김철수, 김철수 A, 김철수 B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작은 교실에서는 그렇게 김철수 A, B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는 방식입니다. 바로 국가 단위에서는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을 보유값, 아이디라고 하죠. XML에서는 속성이라고 불리는 무가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물 뒤쪽에 한판 띄고 아이디라고 적고 등호 표시하고 따옴표 사이에 001이라고 적어놨죠. 어떤 인물의 아이디가 00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무에도 아이디 001, 이순신에도 아이디 001, 통제에도 아이디 001이라고 해놓으면 설령 써져 있는 게 충무, 이순신 통제로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닉네임을 쓰시잖아요. 그렇게 닉네임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하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일인물임을 집결할 수 있듯이 충무, 이순신, 통제도 아이디가 같기 때문에 동일인물이라고 집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XML은 사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HTML이라고 불리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ML이 바로 XML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문을 보전해야 되는 대다수의 입문 데이터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근현대자료와 같은 데이터들도 XML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도 XML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인터넷 선조수정실록의 한 웹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웹페이지로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게 색칠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에 이면에는 실제로 XML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되어 있고 REF라고 불리는 이것이 이 인물의 보육값입니다. 그래서 밑을 보시면 뭔가 성이 잘려있는 것 같죠? 하지만 아이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REF이긴 한데 아이디가 똑같죠? M0000934934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아이디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XML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XML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보이는 것처럼 한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훈련받은 인문학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는 인문학자만이 온전히 그 안에서 정보를 식별하고 그것을 XML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XML의 기본적인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XML을 설계하는 개념과 그 방법론인 ET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